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오늘 52장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셨고 그들을 악한 사람들에게 넘기지도 않으신 참 좋으신 구원자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예언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께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어쩔 수 없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좋은 소식과 평화를 선포하는 복되고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온과 예루살렘이 1절에 등장합니다.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 그런 어떤 장소적인 또 사람의 의미로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깰지어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내 힘으로 깨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겠어요.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는 한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잠에서 깊이 자고 있는 잠든 이 예루살렘 시온을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들을 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오는 사자가 그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깨어있는 이 의식은 누가 옆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깨어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여기 지금 아름다운 옷이 있어도 그 옷을 입는 건 내가 입어야지 입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입어야지.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한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 이방인들의 그런 외침 공격들을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지금 깨는 것도 그렇고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또 목에 있는 이 걸려있는 이 줄 메어있는 이 줄도 푸는 것도 누가 해야 되냐면 자신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제가 새벽에도 우울증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해야 될 목이 있어요. 가족이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도 해주지만 자기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픈 사람은 본인이 일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지만 이런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아프고 그런 어떤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요.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스스로 스스로 자기 의지로 누워있다가 깨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입고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있는 옷을 내가 입어야지 넉넉히 있으면 누가 입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이런 생각들 또 이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꽉 쥐는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줄을 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억지에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딱 결박을 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생각으로 나는 실패자야 또 나는 주변에 가족이 있으면서도 아무도 없어 또 나는 너무너무 슬퍼 남은 너무나 외로워 너무너무 괴로워 이렇게 자꾸 자기가 자기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를 옥죄는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 대신 지금 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 또 환경, 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취해야 되는데 계속 그 아픈 환경 속에 있는 것에 젖어 들어가고 깔아앉고 그것에 자꾸 그렇게 할 때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아픔 속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멘탈,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 정신이 똑바른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죽하면 우리 옛 성연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을 했겠어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인데도 맞는 말인데 믿음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깊은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헤매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3절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성량 되리라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성량 되리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건 우리가 어떤 특별히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대가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량하고 구속한 것이 그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에 따라 하나님이 성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돈 없이 값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거류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야곱의 그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거주했던 댁이 있었죠. 또 아수로이는 공연이 그들을 압박하였다. 이 말은 부강국 이스라엘을 이 아수로에서 멸망이 됐는데 이런 아수로에서 계속해서 압박과 그런 어떤 핍박을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여하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사실 까닭 없는 건 아니죠. 까닭 없이 포로로 잡혀가고 까닭 없이 공격을 당한 일은 사실은 없어요. 뭐든지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까닭 없이 라고 표현하는 건 까닭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까닭이 있지만 그들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까닭 없이 잡혀가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관한한 자들이 떠들며 여하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토록 더럽혔다. 이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자랑하면서 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비록 강대국에서 핍박과 압재와 압박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련의 역사들 사건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권능과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큰 인생 채찍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바로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이후에 아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깨닫는 게 좋아요 징계를 받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그런 인생 채찍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오히려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떤 위기와 역경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냥 반짝하는 게 아니라 늘 일이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의 가성에 주님이 계시고요. 병상에도 주님이 계시고요. 또 아픔과 상처당한 그 마음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세상에 훌륭한 의사도를 찾아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세상이잖아요.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데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데만 계속 두리번거리고 방황하고 헤매이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 믿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어요. 내가 여기 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혼자 먼 길을 가더라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고 계시다는 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이런 때로는 터널을 지나갈 때 때로는 산을 넘을 때 때로는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약속을 지켜만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금 산을 넘어요 진짜 산을 넘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중심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산을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복되고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좋은 소식은 우리를 구원에 대한 소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구원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 그 구원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고초, 질병, 아픔, 상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모든 아픔, 질병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내가 마음속에 품고 이 아름답고 좋은 복된 소식을 지금 전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지금 가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 만약에 우리의 발걸음이 싸움하는 누구와 멱살잡이하고 어떤 감정을 풀기 위해서 가는 발걸이라면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이 아픈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는 발걸음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런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이 증거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치유가 되고 또 마음이 상심되고 상실한 자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아픔 속에 우울 속에 공황장애 같은 그런 마음의 큰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장을 통하여 그 모든 질병과 공허함과 아픔과 질병과 상처와 두려움과 그 외로움들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이 소식, 좋은 소식을 증거함으로 그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안증이나 이런 염려, 불안으로부터 주님 앞에 노임을 받는 거 이 복된 소식을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경험을 하셔야죠. 주님이 주시는 평화, 평가, 은혜,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과 체험과 그런 충만함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원수가 우리의 얼굴 모습만 봤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그냥 도망가는 거야. 저 사람들한테는 그냥 역사해봐야 나만 피곤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항상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어떤 시험 염려 근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7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이고 암성하고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파수꾼들은 내 마을이나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파수대를 만들고 경계를 보는 사람들이죠. 그 파수꾼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기를 무슨 적이 쳐들어왔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는 여왁에서 시원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버리로다. 이 파수꾼들이 영적으로 눈이 깨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시원으로 오는 것을 보게 돼서 이 파수꾼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적이 와서 막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만왕의 왕 만군의 여와 하나님께서 이 시원과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이 지금 이 아이컨택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걸 지금 그려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또 손자 손녀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아프고 힘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그 아픈 환우들한테 가까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안수하시고 예세롬으로 치료되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깨어서 주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하신 일을 목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룩한 기도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왜냐하면 강대국에서 침략을 당해 가지고 곳곳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폐허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 황폐한 곳들아 깊은 소식을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 지어다. 이는 여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황폐하고 또 살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구속, 속량, 구원함을 받으면 이 황무지가 다시 이제 개간이 돼서 옥토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지금은 황무지가 되고 사막화되고 황량한 어떤 그런 마음의 밭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면 내 황폐한 이 마음이 옥토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 쓸쓸하고 황량하고 아프고 외롭고 힘든데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픔, 상처가 있을 때 그런 위로의 기도를 여러분이 드려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한 우리의 상황 속에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게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해야 진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게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아프고 힘들어서 늘 축 처져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생기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부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서로 모두가 다 이렇게 힘을 힘을 내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는 거 이게 참 부흥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여하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또다. 자, 지금 이 구원을 보았또다.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일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일어날 일이 사실이고 그것이 꼭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런 표현을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완료형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성된 것처럼 믿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서 그 땅에서 70년이 흘렀으니까 죽은 사람도 있겠죠. 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존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새로 태어난 생명들도 있을 수 있겠죠. 포로로 잡혀가서 바로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면 60몇 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 또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 대해서 거기서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 조그만 나라 땅덩어리 가봐야 희망이 없어 난 여기서 살 거야 그런 자손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환경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곳을 떠나서 마치 갈대아우루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처럼 너희들은 그곳을 떠나라. 그곳을 떠날지어다. 그곳은 부정한 곳이야.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건데 그 땅이 계속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레위인들. 레위인들이 이제 성소의 성물들을 짊어지는 그런 인물을 부여받았잖아요. 이렇게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앞장서 행렬할 때 뒤를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평상복이나 평상적인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사장이나 레위들은 벌써 의복을 달리하고 또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죠. 자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의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나오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추력을 할 때는 그들이 편안하게 느긋하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삐 신속하게 허겁지겁 황급하게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또 변심하면 안 되니까 그들이 빨리 가라 그랬을 때 빨리 그들이 나온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그렇게 황급히 도망오듯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에서 또 뒤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호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것처럼 하나님은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호의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의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제목이 뭐라고 붙어있냐면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 세 절 가운데 주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여 들려서 지극히 존경하게 되리라.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높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내어줘서 그를 죽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높여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을 그 무릎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케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전에는 그의 모습이 타스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거니와 여기 상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고난에 달린 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메시야 하나님의 아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말미야마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나라들 또 왕들 권세가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직 모두가 다 보고 듣지 않은 것이지만 앞서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들로 놀랍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들의 입을 봉해서 그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시다. 자 고난 받으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죽을 때까지도 부활하기 전까지도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자자들처럼 자신의 생명을 이제 주님을 위해 드려도 좋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또 사도와 같이 또 초대의 교회 제자들과 사도들의 이런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부활하신 걸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권한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매듭을 지으며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드린다면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구속자로 성량하는 자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료하는 자로 내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찾고 의지하고 바라고 신뢰하고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나의 삶의 존재를 내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을 내가 입어야 돼요. 입혀주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목에 이 걸려있는 이 악한 이 멍해들을 스스로 풀어내야 돼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는 안 되지만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릴 때 성령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력도 힘도 없을 때 내 육신의 힘은 없지만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이 있든 의식이 없든 몸이 건강하든 몸이 건강치 않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찾는 영혼이 되어야지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시고 또 이런 경험들 이런 복되고 좋은 소식을 아직 연약한 사람들 아직 눌려있는 사람들 아직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 주고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실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또 우리 가족들 또 교우들 중에 이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 이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이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픈 환자들 또 마음의 눈림과 불안과 공포와 자절 속에 있는 불안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자유의 모든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